돌아가야 되네 너무 흔들려요 아 그래요? 안녕 안녕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반하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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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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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수업 시간에 제가 찍을 수 있으면 좀 찍어볼게요 뀨 뀨 뀨 호기심 차연 안녕하세요 비정적인 편인 그라스입니다 오늘도 호기심을 해결했다 저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머리털을 찍고 나서 아니요 저는 진짜 좋아요 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거 지금 너무 희망고분이야 테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호기심 차연 안녕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혼뚜스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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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geon 체if per 하하하하 하하하하 분명히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힘들어 힘들어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질문들이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멤버에게 이 질문통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핑크핑크와 핑크핑크와 미트있게 잘 담긴 것 같고요 다음 멤버로 가시죠 같이 먹기 힘들어요 오케이 빵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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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오늘 스테이시의 1차 2차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진짜 터지는 것 같아요 웅복을 촬영해서 다섯 명이 더 잘 아세요 다섯 명이 더 잘 아세요 다섯 명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은 같은 경우에는 가실러 갈 수 있는 왜 왜 가 가 가 가 가 내가 문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다 내보내면 안돼요. 내보내실거죠? 끝났어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럼 저는 다음 의상으로 옷을 갈아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가 좋아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줄게요. 말을 해! 안녕! 동물! 아직 못하고 있어.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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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 맛있다! 베이킹 유절때로 나를 만나 연결했어! 찍 돼! 내보내세요? 저 파트너로도? 파이팅! 짜잔! 오늘은 스테이씨 사우디아라미와 가는 날! 사위탄니의 리튜트! 지은이가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잘할 수 있겠죠? 네. 포즈와 표정과 그걸로 답하는 거잖아요. 첫 입가 Ewank에서 살쩡해야 할까? rég这样 해 Weber 젊은이 먹어 이제 compelling 감사합니다.